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2021년 5국공채 3순환 1회 복통인 실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인용재결에 대한 항구소송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문제이긴 하죠. 이 문제가 나오면 다른 쟁점하고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타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자신의 수익적 처분이 취소가 됐을 때 그런 취소재결을 다투는 소송으로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설정 외에는 다른 상황 설정은 힘들어요.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쟁점의 정리를 한번 볼까요? 19조 단서 재결치 소송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런 통보가 아닌 통보를 다툴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가 처분이 아니라는 것도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취소재결의 소외 대상이 되는지인데 이 부분 쟁점을 많이들 못 썼네요. 취소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별도의 행동조치 없이 재결 자체로 법률관계가 직접 변동된다. 이런 내용을 써주고요. 그래서 취소통보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 정확하게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이미 취소재결에 의해서 처분이 소멸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 아니다. 이걸 써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친 답은지가 너무 많았어요. 다음,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인데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써주는 것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처분주의를 취해야 19조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재결주의를 개별법에서 취하고 있다면 행정소송법 19조로 못 갑니다. 그러면 19조 단서에 재결치 소송으로 이런 논리맥락이 연결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써주긴 해야 되지만 일반 노론을 너무 많이 쓰면 안됩니다.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의의의를 써주는 것 좋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안에서 참조조문을 포섭해 주는 겁니다. 재결주의를 취하는 특별한 규정이 아니므로 법조문을 써야죠. 약사법, 무슨 법, 참조조문에 있는 법을 써주면서 이런 법은 재결주의를 취하는 특별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처분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비추어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19조가 적용되는데 사안은 즉은 수익적 처분이 취소가 되고 취소재결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취소재결을 19조 단서에 의해서 다퉈야 되고 그렇다면 단서의 요건인 재결의 고향 위법의 의미가 뭐냐 특히 사안은요 주체형식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적법한 처분을 취소한 취소재결의 내용상하자를 주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이런 내용상하자가 19조 단서의 재결의 고향 위법에 포함되는지 그런 여부를 써줘야 됩니다. 내용상하자가 포함되는지 여기서는 형성력을 써주는 건 아주 좋았습니다. 형성력을 써주는 건 좋았어요. 형성력은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형성력은 사실은 이 통보가 처분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해서 앞에서 먼저 논의가 좀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성력을 쓸 때 취소재결의 효력이라는 일반 논을 좀 써주면서 취소재결의 효력은 형성재결로써 형성력, 기속력 또는 중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써 확인행위의 성질이 있는 바 이때 형성력과 관련하여 이런 식으로 좀 자세히 좀 써주면 이 부분 배점이 다 나오겠죠. 적어도 이 부분을 5점 정도로는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용재결에 대한 항구소송을 10점 배점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원처분지 재결죄에 대한 내용을 쓰고 참조조문이 원처분지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19조가 적용되는데 사안은 지금 갑 입장에서는 취소재결을 인해서 비로소 불륙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재결을 다투어야 된다. 그러면 19조 단서로 간다. 그런데 19조 단서에는 재결의 고여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갑은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재결의 취소재결의 내용상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상하자가 19조 단서에 재결의 고여한 위법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여기서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중요 쟁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써줄 필요가 있겠다. 약사법 조문 이렇게 쓰세요. 눈에 확 띄게. 참조조문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농거보충이 필요하다. 좀 더 자세히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도 나쁘진 않아요. 누락된 쟁점을 좀 보완을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원처분제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19조 단서 재결 취소 등이 문제가 되는데 사례는 지금 원처분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해서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한 취소재결의 내용상하자를 주장하는 바 이런 내용상하자가 19조 단서에 재결의 고여한 위법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 내용을 좀 더 부각을 시켜주세요. 이 부분이 너무 기계적으로 일반 놈만 좀 쓰고 말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다 좀 써주기는 했어요. 내용을 달리한다. 즉 허가 처분에 없는 위법성을 인정해서 취소한 재결의 내용상하자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통보는 법률가 변동시키지 않아서 단순 사실의 통보 여기다 써줬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별도 목차를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처분성이 부정된다. 여기다 써줬네요. 취소재결을 다퉈야 된다. 그러면 제목은 소외 대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피고는 재결의 소외 대상이 됐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 여기까지 써주면 좋겠네요. 다음 권리구제 수단과 관련해서 이 경우는 항상 29조 1항부터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소송 계속 중일 때는 16조 소송이 종료됐을 때는 31조입니다. 29조 1항을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29조 1항을 언급만 하지 마시고 29조 1항과 관련해서 사안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의리 제기한 취소심판의 취소재결로 말미암아 소송의 또는 쟁송의 당사자가 아닌 갑의 처분 자체가 소멸하죠. 따라서 소송과 관련해서 또는 쟁송과 관련해서 제3자의 지혜에 있는 갑에게도 이런 취소재결 즉 쟁송취소에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써주면 좋겠고 제3자 재심은 이거는 보충사례로 한번 나눠드렸는데 이때도 29조하고 연결하면서 이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는 소송 참가한 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법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여야 되고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어쨌든 소송 참가를 했다면 본인이 공격방어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는 재심이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자신의 규책 사유 없이 고의과실 없이 소송 참가를 못하는 경우인데 그 이유까지 써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독일과 달리 우리는 제3자 통제 규정이 절차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쟁송기간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죠. 마찬가지로 제3자 통제 규정이 없어서 이러한 소송 자체를 몰랐던 사람에게 소송이 종료됐을 때 그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발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 예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쓰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일반 론은 누구나 안기에서 다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써줘야 되겠다. 자 이거는 입벗고시에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와 유성한데요. 가름한 과정금 부가처분의 가능성인데 가름한 과정금이 변형된 과정금이라는 거 조문까지 해서 같이 일단 언급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가름했다는 말은 가름이란 말은 뭐예요? 대체했다는 말이죠. 대체했다는 말은 질적으로 변경시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정금은 영업정지 부작위의 하명을 과정금 급부하명으로 하명의 성질을 변경시켰죠. 질적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가 됐어요. 가름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변경해서 당초처분을 대체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초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와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다는 거 반드시 표시해 줘야 돼요. 왜 그걸 표시해 줘야 되냐면 이 질문의 취지를 읽어야 됩니다. 어떤 증성으로 다퉈야 되느냐 지금 여기 잘 썼어요. 취소 심판에는 변형된 과정금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다가 이제 결론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소송에서는 안 되고 소송에서는 적극적 변경이 안 되고 취소 심판에서 되는 이유는 뭐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 변경은요. 질적 변경으로서 당초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그런 질적 변경으로서의 대체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처분에 실질이 있기 때문에 처분은 집행부인 행정부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부 내부에서의 자율적 시정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인 행정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과 관련된 재결이 가능하나 권력불내원 원칙에 따라서 법원은 그걸 할 수 없다는 이런 이론적 내용을 좀 더 설치해 주는 것이 고독적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불복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했지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쓰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원구적격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시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인용제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항고소송의 소송요권에서 원구적격 즉 지자체 원구적격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질문 자체가 지자체를 대표해서 단체장이 치소송 항고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오면 그때는요. 대상적격, 원구적격, 특히 원구적격을 써줘야 됩니다. 쟁점 답안에 있는 지자체 원구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내용을 써야겠죠. 특히 원구적격과 관련해서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에 관한 논의를 써야 됩니다. 강의 시간 많이 했지만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소법 51조와 52조를 써줘야 되는데 그때 예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소법 52조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에요. 여기는 자인인 법인입니다. 국민에는 자인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국민에는 자인인 법인이 포함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소법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소법 51조에 따른 공법인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써줘야 되겠지만 사안처럼 인용제기에 대한 불복 가능성만 물어볼 때는 종례 논의만 써주면 되겠다. 여기서는 이념적 대립은 뭐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심판법 49조 1항에 따라서 피해 청구에 있는 행정청은 기속력에 구속을 받는단 말이죠. 따라서 인용제결이 나오면 구속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이렇게 규정돼 있단 말이죠. 따라서 법률 규정만을 해석한다면 피해 행정청인 처분청은요 취소 인용제결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상호에 관한 처분이라면 주관적 공건으로서 헌법이 인정하는 주관적 공건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자치권이. 이런 자치권은 주관적 공건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률의 해석과 법률의 상위 규범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관적 공건인 자치권 침해에 관련된 지금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고득점 포인트는 심판법 6조 2항 2호, 6조 3항 2호 즉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별개의 법조체 소속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력설까지 써주면 좋은 답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취소재결에 대한 이렇게 제목 달아주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상적격을 먼저 썼어요. 좋습니다. 일단 지금 다들 그 통지 있잖아요. 취소 통지를 별도 목차로 지금 안 달고 있는데 이걸 별도 목차로 좀 달아야 돼요. 이 부분의 쟁점 누락이 다들 똑같고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는 먼저 써줘야 되는데 일반론만 쓰고 말았네요. 여기는 참조조문을 해석해줘야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의했는데 그래서 사안에서는 어떻단 말이냐. 그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형성재결이 있는 경우에 서해의 대상인데 여기서 원처분주의를 취해야 식구조 적용의 문제로 가고 그리고 지금 갑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원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구조 단서가 문제가 되고 단서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가 문제가 되고 거기서 특히 지금 갑이 주장하는 것은 내용상 하자가 된다는 그런 논리구조를 정확히 잡아줘야 됩니다. 논리가 조금 더 보강되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소송창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득점 포인트만 정확히 잡으면 좋겠어요. 다음. 처분의 변경을 통과하는 이거는 작년 입법고시니까 잘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여기 좋네요. 변경의 의미를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변경의 의미를 써야 되고 그리고 사안에서 영업정제에 가름하는 과징금의 법적 성질 지금 일반 논은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써준 건 좋은데 영업정제에 가름하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을 구명하는 게 사례 해결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이런 일반 논은 잘 써줬는데 일부 취소 가능성 사례에서는 지금 소극적 변경 지금 여기서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영업정제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쟁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쟁송이니까 심판 아니면 소송인데 영업정제에 가름하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해서 그게 적극적 변경이라는 것을 도출하고 적극적 변경이란 당초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와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다는 점 즉 질적 변경으로서 대체가 된다는 점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처분의 실질이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상 법원은 할 수 없고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정확히 써주는 게 여기서는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인용재결의 기속력 기속력이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용재결을 다툴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기속력과의 상충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써주는 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뭘 써줘야 된다? 심판법 49조 1항의 기속력과 즉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인 처분청은 구속을 받는다는 점 그렇지만 한편으로 상위규범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과적 고건인 자치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불복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론 반드시 언급합니다. 판례대로 가더라도 입법론은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돼요. 원처분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바 이거는 좀 그러네요. 원처분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죠. 사안이 예외적인 재결주의를 취하는 그런 법이 아니다. 이걸 논증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원처분주의의 원칙은 맞는데 사안은 원칙은 원처분주의로 갈지 예외인 재결주의로 갈지 논증을 해줘야죠. 그런데 갑자기 원처분주의 위주로 그냥 결론 내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허가통보의 법적 성질은 지금 최고 답안 중에 제대로 쓴 답안지는 없네요. 첫 번째 답안지가 언급은 좀 돼 있긴 한데 벨토목차를 잡아주면 좋겠어요. 질문 자체가 치수홍의 대상을 물어봤다면 대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치수홍의 대상적격으로서 처분 개념 하나 쓰고 그리고 이때 치수통보가 그 처분에 해당되는 지와 관련해서 치수재결의 효력으로서의 형성령을 논의하고 그리고 재결이 치수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사안은 재결주의를 취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식구들 단서의 재결치 소송이 문제된다. 다만 재결치 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 재결의 고연위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갑은 자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재결의 내용상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내용상하자가 포함되느냐 포함된다면 다설판례에 따라서 포함된다면 식구들 단서의 재결치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찍지 말고 밑으로 내리세요. 점점 찍지 말고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자 사안포스톱에서는 설문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좀 압축해 주는 게 좋아요. 내용을 분석하려고 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압축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설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써줘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추가합니다. 판결의 효력, 흉성요. 그렇죠. 제3자효를 29조 1항을 언급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9조 1항에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6조 소송 참가와 31조 재심이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나머지는 암기사항 쓰면서 강의 시간에 언급했던 고득점 포인트를 조금씩 더 쓰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주고요. 특히 재심에서는 우리 판례가 소송 참가한 자에 관해서는 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관련된 판례를 써주는 게 좋아요. 조문 베끼는 문제에서는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꼭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3자의 행정이 29조 1항의 판결의 대소에 의해서 제3자는 소송 참가한 제3자뿐만 아니라 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자가 포함된다는 내용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문 언급해 주는 거 상당히 좋네요. 조문 꼭 언급해 주려고 하고 여기서 무명한 소송이 지금 나왔는데 질문 취지를 좀 잘못 읽었네요. 작년에 입법고 시 문제 나눠드렸으니까 해산해놓은 거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고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항고소송의 요건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법 6조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고 판례에 따르면 판례는 왜 지금 안 된다고 한다? 기속력에 반한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논문은. 다수의 판례는 기속력에 반한다. 그렇지만 자치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주관적 공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 다수의 판례로 가더라도 입법론을 반드시 언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입법론과 관련해서 유력서는요. 원칙은 부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요건. 자치사망에 관한 처분일 때 두 번째 처분청과 행정심판의회원회가 별개 법주죄 소속일 때 그렇게 별개 법주죄 소속이 심판법 6조 2항 2호 사망 2호입니다. 이런 조문까지 언급해 주면 고득점이 될 겁니다. 자 1회 북동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